86번을 봅니다 86번 어 품질 전략을 수립할 때 계획 단계에서 스와트 분석을 한다 그죠 스와트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5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s 는 스트렝스 강점을 나타내는 거죠 강점 이게 s 4 그죠 그리고 위크니스 이건 약점이죠 위크니스 그리고 슬리트 이거는 뭐 우리가 옵트리트는 귀에 오늘 5를 묻고 있죠 답은 1번이네요 그죠 그리고 트리트 이렇게 해서 위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은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정의된 상온이 있고 상습이 있다 그죠 상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15를 빼니까 5에서부터 35 이렇게 되면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습 같은 경우에는 65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5에서부터 20이니까 85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번을 한번 봅니다 다음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제조물 책임 PL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조물 책임 법 PL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책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책 대상 볼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볼 수 있는 자는 면책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보면 A사는 B사의 부품을 구입하여 가공한 제품을 가공했다 그죠 가공했습니다 C사에 판매를 했네 아니죠 가공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했고 그리고 C사가 판매한 제품을 D사가 구입해서 이재민에게 나누어 줬다 그죠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A사는 B사의 부품을 구입해서 가공을 했죠 가공을 했기 때문에 가공하는 거는 우리가 제조하는 거는 다 들어가죠 책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AB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했다라고 보면 우리가 면책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C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입을 해서 C사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면 C사는 우리가 구입해서 판매를 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C사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C사가 판매한 D사가 구입하여 제품을 구입해서 이재민에게 나누어 줬죠 이건 무료로 나누어 준 거지 이해 되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 판매하는 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리 목적이 없으면 면책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D사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이재민에게 그냥 나누어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면책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번을 한번 봅니다 89번에 보면 4개의 PCB 제품에서 4개다 그죠 각 제품마다 10개를 측정했습니다 10군데를 측정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부적합 수가 2개 1개 3개 2개 그래서 4개를 조사해서 10군데를 조사했더니 2군데 1군데 3군데 2군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식스 시그마 측도인 DPMO다 그죠 밀리언 이렇게 돼 있죠 100만이잖아 그죠 100만 기회당 100만 기회당 우리가 결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뭐냐면 이 4개의 PCB를 10개를 조사했죠 그러면 전체 조사했는 거는 4개의 PCB에다가 10군데를 조사했고 나왔는 거는 몇 개냐면 첫 번째 거는 2개 1개 3개 2개가 나왔네 그죠 요거는 단위당이 되겠죠 PCB 단위당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100만이니까 100만을 곱해주면 되겠지 알죠 100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이니까 3개 3개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DPMO라는 거는 밀리언이니까 100만을 곱해주면 된다 100만 기회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국가품질상의 심사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리더십 더 갑니다 리더십 있고 전략기획 있죠 있습니다 고객과 시장 있고 여기에서 시스템 중심이 아니고 운영관리죠 운영관리 시스템 관리가 아니고 운영관리 중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해설에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시스템 관리 중시라는 건 없습니다 운영관리 중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